오늘 작업 일단 나무 뒤에 걸린 구름 예쁘다 지난번에 하던 야자수 2차 작업 밝은색 한 겹씩 더 칠해주고 붓 산지 2주, 2주 됐나? 벌써 붓끝이 갈라졌다 처음으로 사본 다이소 붓인데 유화에 아주 추천한다 오늘 특강 시간에는 직접 색종이를 만들어 꼴라주 작업을 하였다 마티스의 컷아웃과 같은 작업이다 이거 분명 취미 미술인데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본업보다 더 조바심을 내서 급하게 하고 있다 색은 아무 생각 없이 마음대로 만들었고 형태도 즉흥적으로 넘거나 오렸다 파울이 한 후 200g 종이 딱걸로 붙이는 거 진짜 하드러킹 마음에 들어 할머니, 어머니 아마 2년 동안 고민한 것 같다 드디어 그렸다 물론 여러 자료를 엄청 수집하고 자료도 많이 갖고 있지만 막상 색을 맞추다 보면 새로운 문이나 패턴을 창조해야 한다 바닥도 너무너무너무너무 고민하다가 에이 몰라 그냥 질렀음 내일 수습하자 끝